환경단체들이 국가물관리비원회와 환경부 장관의 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측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비원회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한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졸속으로 변경했다며 규탄 목소리와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번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보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실시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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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